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구선생입니다. 오늘은 첫 입문의 핵심 366번부터 370번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장부터 같이 읽어보죠. It takes most fruit trees about seven years before they are mature enough to produce good fruits. 367번입니다. Nearly to say, theory and practice sometimes diverge. 368번입니다. Your interference is to say the least of it out of place. 369입니다. Many people drive even when their destination is within walking distance. 370입니다. I was using this portable photo printer when a paper jam occurred.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우리 한번 자세히 한 문장씩 볼게요. 우선 여기는 우리 지난 시간에도 했듯이 mature enough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형용사나 형용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enough to 이렇게 나와서 V 할 만큼 V하기에 충분히 뭐뭐한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집중해서 봐주시면 되겠고요. 시간 관련된 표현인데요. take, 그 다음에 목적어 나오고 시간이 나옵니다. 그러면 A에게 이 정도의 시간이 걸리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mature 하면 성숙한이라는 뜻이고요. immature 하면 I am이 붙어서 반대 의미가 돼요. 그래서 미성숙한 되고요. 그 다음에 maturity 하면 성숙이 됩니다. 그래서 it takes most fruit trees about seven years. 대부분의 과일 나무에게 7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뭐 하기 전까지요? 그들이 성숙하기 전까지요. 뭐 할 만큼 충분히요? 좋은 열매를 만들어내기까지 충분히 성장하기까지는 7년 정도가 걸린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367번입니다. nearly to say, theory and practice sometimes diverge. 이렇게 되는데요. nearly to say 하면 말할 필요도 없이 라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theory 하면 이론이고요. 그 다음에 practice 하면 실제, 실행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diverge 하면 이렇게 두 개로 갈리다, 분리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nearly to say, 말할 필요도 없이 이론과 실제는 때때로 이렇게 갈립니다. 그러니까 이론과 실제는 서로 다를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해 되십니까? 그 다음에 368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your interference is to say the least of it out of place. 이렇게 되는데요. 우선 interference 하면 방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가 동사로는 interfere 라는 동사가 있는데요. 얘는 그냥 혼자 쓰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interfere with a 해서 a를 방해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out of place 하면은 그 장소와 맞지 않는 이란 뜻이어서 어울리지 않는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얘를 한번 보면은 이렇게 to say the least of it 하면은 중간에 삽입돼가지고 실제로 your interference is out of place. 이렇게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당신의 방에는 아무리 좋게 말해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상황에 맞지 않습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69번 볼게요. 여기는 여러 의미의 접속사인데요. 왜는 그렇게 설명해드릴 게 없어가지고 바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뭐 뭐 할 때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any people drive even when their destination is within walking distance. 자 destination 하면은 목적지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distance 하면 거리란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운전을 합니다. 심지어 어떤 때도요. 그들의 목적지가 within walking distance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 안에 있을 때에도요.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370 한번 볼게요. I was using this portable photo printer when a paper jam occurred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portable 있는데 우리 port가 무슨 뜻이냐면 항구란 뜻이에요. 근데 이제 항구는 어떤 곳인가요? 배가 이리저리 드나들면서 뭔가 물건들을 옮기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port는 옮기다 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ABLE를 붙이면 portable 뭐뭐라 할 수 있는 되잖아요. ABLE가 그래서 portable 들고 다닐 수 있는 옮길 수 있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portable 프린터 하면 들고 다닐 수 있는 사진 프린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더 하면 우리 port가 옮기다 라는 뜻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X 하면 얘가 바깥으로는 의미가 돼요. 바깥으로 그 다음에 임이 되면요. IN이랑 똑같은 뜻이어서 안으로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바깥으로 물건을 옮기는 거 뭐라고 하냐면 우리 수출 혹은 수출하다 라고 하고요. 안으로 이렇게 들고 오는 거를 수입 혹은 수입하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 was using 나는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들고 다닐 수 있는 사진 프린터기에요. 뭐 할 때요? When a paper jam occurred 뭐 할 때요? paper jam 하면 복사기에서 이렇게 종이가 꼬이는 현상이거든요. 혹시 경험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paper jam이 발생했을 때라고 해서 occur 하면 어떤 거랑 똑같냐고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 happen이라고 똑같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사로 발생하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랑 같이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형용사 다음에 enough to be 가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really to say 그 다음에 to say the list of it 이런 표현들을 같이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얘는 정말 많이 쓰이고 여러분들 내신으로 나올 때도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소대꾸문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를 오늘 여기서는 다루지 않고요. 여러분들 내신 하실 때 그 내신 프린트에서 직접 연습하셔도 충분하니까 그때 배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표현들은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암기해 주시면 되고 이제 앞으로는 여러 의미의 접속사가 나올 텐데요. 왜는 딱히 볼 건 없지만 그 외에 뭐 since나 while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앞에서도 많이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그거를 그대로 또 여기서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복습한다는 느낌으로 여러분들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좀 강의를 마무리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71번 영상에서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